전 영국 국왕 에드워드 파스가 미국인 안의 월리스 심슨과 함께 살았던 프랑스 별장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파리 서부 블루뉴숲에 있는 황폐한 빌라 윈저는 수백만 유로의 보수 공사에 이어 내년에 파리올림픽에 맞춰 박물관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쉐어른 3세 국왕과 왕기 컨소시엄이 프랑스를 첫 국빈 방문하기 불과 며칠 전 파리시에는 프랑스 유산을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해 헌신하는 자아선 대단해 별땡을 양도하기로 서명했습니다. 2. 오액탄회에 이르는 정원을 배경으로 한 14개의 방이 있는 이 저택은 1936년 퇴위한 후 영국 사회를 추문한 전 국왕이 아녀와 함께 말년을 보내는 쭙니다. 엘리자베 스테일러, 마르넨 디트리,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는 1953년 민족공작과 공작부인이 점령한 이후 창트엔트렌의 네번가에서 파티를 열고 사기활동을 한 많은 부위하고 유명한 사람들 중 한 뿅입니다. 그 부부는 1972년 공작과 1986년 공작부인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죽기 며칠 전에 그 공작은 그의 조카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의해 방문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당시 찰스 왕세자도 이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 만남은 왕과 시기즈 3에서 드라마 되었습니다. 그다 자선단체 폰다네이션, 메사르트의 회장인 날베리크 드몽골피어는 수요일 시에 내내 시의해가 황피해진 저택을 자신의 단체에 32년간 임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24년 여름올림픽에 맞춰 부동산 업데이트 계획을 정리하면서 이 집은 이전에 공개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크라우니 시청자들은 블록버스터 넷플릭스 쇼에서 빌라의 재창조를 보았을 것이지만 파리 위치에서 차동인된 에피소드는 하나도 없습니다. 드 몽골피어에 따르면 이 집은 1928년에 지어졌고 항상 파리시의 소유였습니다. 1944년 파리 해방 후 2년 동안 가족과 함께 이전 추방당한 샤를 두골 장군에게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 몽골피어는 프랑스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을 포함하여 많은 프랑스의 법이 그곳에서 서명되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시기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윈저 공작부인이 사망한 후 임대권은 이지트의 억만장자 사업가인 모하메드 알파헤드에 의해 넘겨졌습니다. 드 몽골피어는 알파헤드는 원래 그의 아들 도디를 위한 집으로 계획했고 도디와 바이애나를 위한 약호식 점심을 그곳에서 계획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했다. 그러나 드 몽골피어는 1997년 8월 이 커플이 도시에서 살해된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극적으로 점심식사는 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4년 전 모하메드 알파헤드는 이 별장을 파리시에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마구 드 몽골피어가 말했습니다. 재단이 이지를 위탁받은 이유 중 일부는 불로뉴숲의 빌라, 민저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바가 퇴성을 성공적으로 복원했기 때문입니다.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빌라에 대한 작업에는 21세기 건강 및 안전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서치하는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현장에는 카페와 작은 식당이 있을 것이고,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역사를 자세히 설명하는 상설 저시회가 있는 박물관뿐만 아니라 새로 개조된 빌라는 행사를 개최하는 데에도 사용될 것입니다. 그것은 크고 큰 식당, 아름다운 홀, 도서관, 그리고 일. 5헥타르의 정원이 있는 호화로운 집입니다. 땅가구 드 몽골피어는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화장실 광장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습니다.